하나, 둘, 셋, 야! 꿀도 엄청 많네! 어이? 유천개라고? 잉혀맨님은 좋겠다! 맨날 좋아하는 게임하면서 돈도 벌고! 그리고 잉혀맨님은 맨날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사겠지? 아휴, 부럽다! 나도 이번에 나온 닌텐도 사고 싶은데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볼까? 하지만 안 사주시겠지? 어쨌든 유튜버는 좋겠다! 연애는 아니지만 연예인만큼 사람들이 좋아해 주고 돈도 벌고! 야, 김니아! 도달해봐! 무슨 일이지? 고등학교! 김니아, 왜 이렇게 안 내려와! 내려오라니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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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야 너 꿈이니? 장면 희망이 있어? 요로는 여기 봐 100점 너는 0점 이게 말이 되냐고 저는 커서 착한 사람이 될 거예요 착한 사람은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옆집에 택인의 아줌마의 아들은 이번에 100점 100점 해가지고 전교 1등을 코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리아야 너는 커서 뭐가 되려 그러니 정말 엄마를 속상한다 대체 언제 공부할래? 그치만 저는 책을 펼치고 10초면 자는걸요 잘 보세요 책을 펼쳤잖아요 딱 쳐다보면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 어떻게 책을 펼치고 일어나 일어나 굿모닝 리아야 제발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공부 좀 해 올라가서 공부해 아휴 속상해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아휴 속상해 속상해 아휴 우리 리아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대체 뭐가 될까? 노숙자 되는 거 아니야? 아휴 속상해 아휴 뉴스나 봐야지 틱? 어린이 크리에이터 대인기 성공한 아이 연봉 100억? 100억? 성공한 아이? 어린이 크리에이터? 그래 리아가 어쩌면 유튜버의 재능이 있을지도 몰라 절대 100억 때문이 아니야 리아한테 유튜브를 한번 시켜볼까?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리아야 빨리 일로 와봐 어? 엄마 이게 뭔데요? 리아야 일단 앉아봐 일단 앉아 어? 그래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 공부에 재능이 없는 거 같아서 엄마가 우리 아들 유튜버 시켜주려고 유튜버? 그래 최신 영 컴퓨터 게임 네가 좋아하는 거 다 하면서 방송만 하면 돼 알았지 리아야? 어? 엄마가 나에게 이런 기회를 이건 기회야 될 수 있는 기회 엄마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방송 띡! 어? 김리아 로블럭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로블럭스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좋아 조금 더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의 세상에 뛰어들게 됐는데요 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김리아 유튜브도 재밌으니까 한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아들 리아가 유튜브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우리 아들 리아가 유튜브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우리 아들 리아와 정말 넌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 정말 자랑스럽다 안되겠다 안되겠다 엄마가 우리 리아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많이 잔뜩 사올게 참 보고 올게 리아야 리아야 음 리아가 잘 했으니까 이것도 맛있게 먹을 거 같고 이것도 사줄까? 빵도 좋아하려나 리아가 어? 요즘에 그렇게 돈방석에 앉는다면서요 어? 리아? 어이? 설마? 리아 엄마? 네? 리즈? 이.. 돈방석에 앉는 거 아니에요? 어? 어? 아유 아니에요 아유 오바 오바예요 아유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유 그냥 뭐 조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 정도죠 아유 아줌마 푼즈는 어머머 세상에 시작과 동시에 구독자 10만에 300만이면은 어? 좀 더 나가면은 구독자 100만에다가 아주 빌딩을 하나 세우겠어요 어우 대단해요 아유 우리 리아가 원래 좀 원.. 원래 약간 공부는 못하지만 다른 거에 재능이 많거든요 어우 뿌듯해요 아유 뿌듯해요 그러니까요 어따 쓰나 했더니 그런 데 쓰게 되네 어? 그래 우리 아들 리아가 유튜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우리 집은 백만장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공부 못하는 리아도 아주 훌륭한 직장이 생기는 거잖아 그래 마음 먹었어 리아야 따라와 유튜브 하자 아 나 그래 얼른 따라오거라 나 아들 엄마만 믿어 어? 자 오늘은 먹방을 찍을 거야 어? 어? 자 어? 자 미원 볶음이랑 히뚜라미 샌드위치 아주 맛있겠지 리아야? 어? 엄마 이걸 먹으라고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리아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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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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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영혼이 없잖아! 영혼이 진짜 맛있게 먹으라고! 이 맛을 때려! 넣어! 부어! 부어! 추바! 그렇지. 추바! 리아야. 저게 너의 영광의 상태라고. 실버버튼, 실버버튼 정말 잘했다 우리 아들. 엄마, 그나저나 조인수가 잘 나와서 저도 좋긴 한데요. 오늘 제 친구 태택이가 저희 집에 오기로 했거든요. 이제 곧 올 거예요. 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택아. 그래. 그래, 태택아. 너도 유튜브 한다고 들었는데 구독자 몇 만이니? 저요? 저 우리 학교에서 그래도 꽤 잘 나가는데. 저 구독자가 무려 172명이야. 태택아? 태택아? 리아야. 미안하지만 오늘은 너희 둘이 놀 수가 없게 됐단다. 네? 네? 왜냐면은 우리 리아는 이제 구독자 천명이 아니면은 이제 놀지 않기로 엄마랑 약속했거든 방금. 네? 네? 미안하다? 가리엄? 네? 진짜? 리아야. 엄마, 이런 법이 어딨어요? 리아야. 안돼. 너희 이제 실버버튼이잖니? 실버버튼은 실버버튼의 품격에 맞는 애들이랑 놀아야지. 엄마, 이런 게 어딨어요? 친구랑 놀고 싶단 말이에요. 안돼. 너희 유튜브 인생에 도움이 해도 안 된다고. 빨리 올라가서 유튜브 안 해! 언니! 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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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하고 놀고싶은데 안되겠다 도망쳐야겠어 거기서! 문 절대 못 열어! 문 절대 못 열어! 야야 준비 되겠네 전혀 골드 마트! 오오오 골드골드 여러분들!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셔서 감사해요 그래 리아야 도망치는 생각하지 말고 평생 여기서 유튜브 하는거야 알았지? 네 엄마 네 리아야 배고프지? 자 여기 군만두 먹어라 군만리라 너무 맛있어요 엄마 더 주시면 안돼요? 음 리아야 이번에 올린 영상이 조회수 10만원 남으면 그땐 탕수육이야 알았지? 탕수육이다! 네 탕수육 탕수육을 위해서 으흐흐흔 방송 열심히 해 Brexit Equip 엄마 옥체? 오빠! 오빠! 괜찮아? 어휴, 요리야 안녕? 오빠! 한 달 동안 고만도만 먹으면서 여기 갇혀있었지 내가 꺼내줄게! 빨리 도망가! 어휴, 요리야! 그렇지만 내가 도망치면 엄마한테 혼나는걸! 아휴, 혼나기 전에 오빠가 먼저 죽겠다!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든 잘 말해볼텐데 깨딱! 얼른 여기서 도망가! 요, 요리야! 고, 고마워! 자유다! 아임프인 놈! 하... 이제 어떡하지? 리아야!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 생방송할 시간인데 대체 왜 안 켜고 있는 거야? 리아야! 어, 요리야. 넌 여기서 뭐하니? 리아야! 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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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 어허허허? 어허허! 네? 어워! 리아가 어디로 사라진 거야 안돼! 리아가 곧 있으면.. 골드 버튼인데! 곧 있으면.. 백만 유튜브인데- 리아가.. 방송에.. 유튜브를, 버큼를 넣었어! 이러면 안될 것들! 으으으으.. выпуск 오- 하- 요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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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야